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다음 수상자는 최도네 부회장님이십니다.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, 송파문인협회 부회장이신 최도네 부회장님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. 자랑스러운 송파부 33인 회사,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, 송파문인협회 최도네 부회장,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최도네 부회장님께서는 1997년 IMF 때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두 달을 잘 송선시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며 여의도 송파문교회 권사로서 공사와 기도생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부루이웃도프 및 노인돌복음인인 자리에 오시며 운영활동에 점진하고 계시는 최도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, 송파문교회 부회장님, 지상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수상수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산 가운데 주장고 싶을 때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따뜻한 이웃으로 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